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은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한 SNS에는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에 따르면 A 씨는 계산대에서 남성 손님에게 봉투 사이즈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물었는데요. 이때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어치를 A 씨에게 던졌고 깜짝 놀란 A 씨의 굳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. 당시 손님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, 그런 일이 있어라며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. 이에 A 씨와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이 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되죠, 사과하셔야 죠라고 말하자 손님은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라고 말한 뒤 100원만 줍고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손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다른 직원이 돌려줬다고 하는데요. A 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 아르바이트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,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네, 어떠한 경우라도 남에게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.